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스입니다. 이곳은 미넨 공항입니다. 인천에서 미넨까지 대략 14시간 정도 걸려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일단 시내 가는 공항철도 티켓을 먼저 끊습니다. 가격은 대략 13유로 정도 되네요. 현도 요금 이곳 미넨 공항에는 큰 광장이 있는데 이쪽 광장에 작은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린다고 해서 구경하러 가는 길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화려한 불빛이 있는 곳이 크리스마스 마켓입니다. 독일은 크리스마켓이 상당히 유명하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마켓 입구 쪽에는 초콜릿 탕후루가 보입니다. 독일의 뉴룸베르크 지역의 크리스마스 마켓이 상당히 크다고 해서 멀리는 그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몸이 안 따라와서 바로 미넨으로 와버렸습니다. 한국은 지금 매우 춥다고 그러는데 이곳의 날씨는 초겨울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선선한 날씨여가지고 구경하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광장 앞에서는 스케이트장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상당히 초콜릿을 좋아하니까 이런 초콜릿 상징음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죠. 아 이렇게 초콜릿 코팅을 한 사과 정말 맛있어 보이죠. 크리스마스 마켓에 어서 오세요 라고 글께도 써 있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코드가게 인형이 떡하니 서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 어서 오세요 라고 하니 서 있습니다. 이야 누젤라 크랩해 파는 곳이네요. 이야 크리스마스 트리도 정말 멋지게 해놨습니다. 독일은 또 소세지의 나라니까 소세지가 아주 널렸습니다. 이것은 비누와 오너먼트를 파는 곳인데 오너먼트가 정말 예쁘장 하죠. 아기자기하고 바람이 흔들리니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곳 소세지 가게가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한번 맛을 봐야겠습니다. 케첩이랑 머스타드를 저렇게 쭉 소조 짜듯이 눌러서 짜면 됩니다. 자 지금 나온 소세지가 50cm 소세지입니다. 길이가 엄청나네 50cm 소세지 소세지까지 이렇게 소세지부터 쫀득쫀득하고 맛있네요. 짭짜름하고 엄청 쫀득쫀득해 구애기가 지끌박잡하고 활기차네요. 빵 있는 부분도 먹어봐야겠다. 빵도 바삭바삭해가지고 음 맛있어. 알코올이 안들어간 뱅쇼 김이 모락모락 나네 킨더펀치 알코올이 안들어간 음료라서 애들음료 컵이 5유로 정도 하니까 나갈때 반납하면 돼요 상큼하고 맛있네요 음료만 4유로 정도 하는데 컵갓이 5유로 포함되어서 음료를 다 마시고 컵을 반환하면 5유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디선가 신바람 이박사의 음악이 나오길래 해서 봤더니 여기 독일 분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 아 아 핸드폰 시스템 오우 반 파는 것도 이쁘다 뭐야 코드가게 인형도 있는 땅콩 파는 가게인 같다 이야 워터홀도 이쁜게 많고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용품이 널려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또 크리스마스에 매우 진심인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귀엽네요 아직 바람이 부는데 선선하고 좋네요 많이 춥진 않고 상타들 총 집합했네요 아까 끊었던 티켓인데 공항 철도를 타면 되는거죠 안은 깨끗하죠 철도가 도착했네요 빨간색 철도 이제 공항 철도를 차고 숙소에 도착해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는 항상 짐관리 잘해야죠 내일 여행을 위해서 푹 쉬고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